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으로 바닷물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부터 4일까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두 차례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매우 높게 상승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고조정보는 마산 합포구의 경계, 통영은 주의 단계로 발령돼 있으며, 특히 마산은 내일 저녁 10시 12분 최대 2.22m의 상승이 예측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